안녕, 그리스들. 리드샵 잘 쓰고 있지? 리드샵은 원하는 효능의 제품과 함께 섞을 때 시너지가 나는 제품이야. 리드샵 폰지원은 내가 소개해줄게. 첫 번째, 다가오는 봄날 우리 화상의 메이크업하고 꽃놀이 가야 되잖아. 브라이틴이 케어가 필요하면 리드샵 팩과 비타라이크 포린에 센스 추천할게. 고학량 비타민C가 피부톤을 말게 케어해줘. 일주일 동안 꾸준히 사용하니까 얼굴에 조명이 탁 형법처럼 브라이틴 효과를 톡톡히 경험했어. 두 번째, 한글기에 찬바람과 히터로 피부가 쉽게 민단해줘서 진단관리가 필요하면 리드샵 팩과 치카 엑소존 마크를 적금 추천할게. 미슨파일즈의 치카 엑소존이 건강한 본연의 피부로 바꿔줘 탄탄하게 케어해줘. 나이트 케어하고 나면 그 다음 날 피부 감기장 최고. 해당 때, 방침 잘하면 건조건 집중. 리드샵과 키네아를 엑소존을 꼭 같이 사용해봐. 유근이랑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차오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닐지? 더 이상 미슨팔이 필요해. 이 촬영 날 스타박을 담아줄게. 마지막 좋아. 요즘 모공이 늘어지고 처지는 게 느껴진다면 리드샵 팩과 치카 레티에 엑소존을 추천할게. 5년, 10년 후에 모공을 생각하고 적금을 들듯 꾸준히 모공 케어를 해봐. 분명 달라질거야. 내피에 엑소존은 단 2주만에 일시적 모공 감각 개선, 피부 탄력 개선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 꼭 한번 사용해봐. 이렇게 리드샵과 함께 사용하면 신성씨가 업! 되는 리드샵 꿀취업템을 소개해봤어. 혹시 부리즈들도 나만의 리드샵 꿀취업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줘. 나도 한번 사용해볼게. 그럼 다음에 만날 안녕!